이번 시간은 교재 페이지 226페이지죠. 표현들입니다. 표현들의 개념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표현들이란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표현들이죠. 따라서 표현들인은 표현들에게 성립되려면 본인이 책임질 만한 특별한 사유가 필요해요. 첫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입니다. 개념은 이렇습니다.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병에게 을이 내 대리이냐라고 표시를 했다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갑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대리권 수여의 표시해야 한 표현들이죠. 자, 기억할 것은 몇 가지 없는데 일단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해야 되는데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기다. 을이 내 대리인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요. 또 방식은 무제한입니다. 말로 하든 문소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는데 주의하실 것은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갑이 병에게 얘기할 때 을이 내 대리인이야 라고 꼭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을에게 대리권이 존재할 것으로 추종될 수 있는 명칭, 영업부장이다, 상무다 이런 거죠. 갑이 병에게 을이 우리 회사 영업부장이야 라고 표시를 했다면 대리권의 존재를 추종할 수 있는 명칭을 쓴 것입니까? 그것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의대리에만 적용된다. 법정대리에는 적용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할 때 이 수여는 먼저 숙권행위자. 그러니까 숙권행위를 안 했는데도 했다라고 얘기한 것이니까 법정대리는 존재할 수 없고 임의대리에만 존재하고요. 여기다가 추가로 상대방은 뭐임이 됩니까? 선이고 무과심은 되는 거죠. 그죠? 끝이에요. 자, 규제 볼까요? 자, 우측에 보시면 1.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의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했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2번, 요건, 숙권사실의 통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넘겨보시면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라는 거 나와 있고요. 판례는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권이 존재한다고 추정될 수 있는 명칭이나 직함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된다는 판례가 나와 있고요. 2번,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해야 되고요. 3번,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 해야 되고 4번,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심이죠. 효과, 본인에게 책임이 발생하게 되고요. 우측 상대리에 보시면 적용범위, 임의대리만 적용된다. 법정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죠? 자, 우측에 보시면 2번, 권한을 넣은 표현대리죠. 자,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 숙권을 줬는데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매매 계약을 했다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기 때문에 갑에게 효과가 기속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라고 합니다. 일단 권한을 넘은 표현들을 해드리려면 권한,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종류불문이다. 뭐라도 상관이 없다. 특히 뭐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든 아니면 등기신청과 같은 공법상 대리권이든 뭐라도 있기만 하면 되고요. 자, 넘은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먼저 종류불문이죠. 다시 말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권한과 실제 이루어진 행위가 유사하거나 비슷할 필요는 없고요. 전혀 이질적 행위라도 상관이 없다는 게 판리 입장이고 여기다가 상대방에게, 묵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필요하냐면 정당한 사유,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첫째, 선이 무과실이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이 되는 거죠. 주의하실 것은 대리 행위실을 기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 행위를 할 당시에 선이 무과실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권한을 넘는 표현대가 성립되고요. 대리 행위를 하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은 악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언제 선이 무과하셔야 됩니까? 대리 행위 시의 선이고 무과실이 되는 거죠. 끝났습니다. 뭐 적용범위, 임의들이 법정들이 따지지 않고 증인된다죠. 자, 교재 보시면 229페이지 1번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종류불문이다. 뭐라도 상관이 없다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판례가 좀 필요한 판례를 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판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표현대리는 뭘 공부하고 있냐면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표현대리에요. 따라서 표현대리도 무권대리 일종이기 때문에 표현들이 성립되려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안 했다면 그건 단순히 타인 소유물의 매매이지 무권대리인이 될 수도 없고 표현대리인이 될 수도 없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판례가 이해가 돼요. 자,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했습니다. 본인을 가장했습니다. 그럼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니니까 무권대리도 성립될 수 없고 표현대리도 뭐될 수 없애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죠. 다시 말하면 표현대리도 무권대리 일종이므로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해야 합니다. 자, 230페이지 오시면 대리인이 그 권한받게 행위를 해야 된다.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현명은 뭐죠? 종류의 의무이죠. 전혀 이질적 행위라도 상관이 없고요. 3번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선이 무과실을 의미하고 언제요? 대리 행위실을 기준한다는 게 나와 있죠. 효과,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적용 범위에서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이 됩니다. 다 적용이 돼요. 그죠? 판례드리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본 대리권이 뭐라도 일상가사 대리권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가사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배우인대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자, 232페이지입니다. 3번째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이요. 뭐 이거는 뭐 특별히 설명이 될 게 없죠. 있던 대리권이 소멸됐고요.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대리권이 소멸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고요.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도 임의대리, 법정들이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자, 표시된 것을 넘었어요. 그럼 뭐로 바뀌냐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바뀌고요. 또 소멸된 것을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뭐가 되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되는 거죠. 이 끝입니다. 자, 233페이지 오시면 표현대리 효과가 나와요. 자,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우리 판례 따른다면 과실상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표현대리에 성립된다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표현대리는 뭐 일종이죠? 무권대리 일종인 거죠. 따라서 표현대리도 무권대리 일종으로 상대방은 최고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은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추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표현대리와 협의 무권대리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누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는지만 달아다니고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34페이지 오시면 이제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죠. 세 문제나 넣어놨는데 중요하기 때문이죠. 한번 풀어보죠. 1번입니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표현대리든 협의 무권대리든 뭘 논하는 겁니까? 책임을 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법률 행위 자체가 이미 무효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책임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협의 무권대리든 표현대리든 성립되려면 그 법률 행위 자체가 뭐 해야 돼요? 유효여야 되는 거고요. 법률 행위 자체가 무효라면 표현대리든 협의 무권대리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1번, 대랭이가 강행복귀 반하여 무효이더라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깎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 법률을 유추정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2번인 거죠. 3번, 표현대리는 뭐라고요?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가 표현대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현대리는 뭐 일정인 거죠? 무권대리 일정인 거죠. 3번,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중입니다. 4번,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관한 적용되지 않는다. X죠. 이미 대리에만 적용되는 것은 대리권 수여의 표현대리만 그런 거고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이미 대리 법정들이 모두 다 적용되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이건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자,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무권대리인이 사자나 복대리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5번, 대리권 소멸 후에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입니다. 갑의 대리인 을은 본인을 위하는 것임을 표시하고 그 권한 내에서 병과 갑소의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중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이 발생하는 경우는 1번,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1번, 을이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무효인 거죠. 2번, 통정어의 표시 물론 무효고 통정어의 표시인지 아닌지 여부는 대리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2번, 을과 병이 통정한 허의 의사 표시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효죠. 3번, 대리권 남행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니까 3번, 을이 대리권을 남행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병이 일을 안 경우 무효죠. 4번, 갑이 을과 정으로 하여금 공동 대리를 하도록 했어요. 자, 공동 대리를 하도록 했는데 공동 대리를 하려고 했는데 만약 이것이 단독으로 하게 되면 뭐가 되죠? 무권대리가 되고요. 을이 단독 의사결정으로 계약을 하였고 병이 이러한 제안을 안 경우 무효겠죠. 유동종 무효입니다. 무권대리니까. 5번,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였으나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체결한 병이 갑에게 건물의 소유권 이전되고 청구한 거죠. 자,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됐고요.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니까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들이가 성립하게 되고요. 그러면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고 본인에게 책임이 발생하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표현들이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을 의한다. 2번, 사실혼 관계 있는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권한을 넘는 표현들에서 권한은, 기본 대리권은 종류 불문이죠. 일상가사 대리권은 상관이 없는 거죠. 따라서 이를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니까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인 거죠. 3번, 무표현들이가 성립되기 위해서 무권들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될 필요는 없다. 복대리나 사자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들이가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대리인이 사자를 통해 권한의 대리행위라는 경우 그 사자에게는 기본 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니까 성립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권한을 넘는 표현들에 의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4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경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맞는 짐이죠. 5번, 안 읽어볼게요. 자, 이런 얘기죠.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복대리나 사자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도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236페이지입니다. 무효와 취소죠. 자, 일단 무효는 뭐예요? 법률 행위가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죠. 치소는 뭔가요? 일단은 유효한 법률 행위를 소급해서 처음으로 들어가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치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치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일단은 유효입니다. 다만 치소하게 되면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유효, 동정, 유효가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치소할 수 있다는 말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일단은 유효한데 치소하게 되면 비로소 무효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럼 교재 보시면 자, 무효와 치소의 차이. 1번 본질상의 차이죠. 자,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니까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무효예요. 근데 치소는 일단은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치소해야 비로소 무효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차이가 있는 거죠. 2번 소송의 차이죠. 마찬가지죠. 자, 무효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재판에서 누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무효인 거죠. 근데 치소는 일단은 뭐죠? 유효한 것이니까 치소해야지만 무효로 다뤄지는 거죠. 따라서 치소하지 않는 한, 주장하지 않는 한 법원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3번 보종상의 차이. 자,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입니다. 다만 치소는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뒤에 나오는데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둘 중에 하나가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치소할 수 없거든요. 그럼 이런 거죠. 자, 무효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속 무효다. 치소는 치소권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일단은 유동적 유효였는데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확정적 유효로 뒤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237페이지 오시면 무효와 치소의 인정기준이 원인이 나오는데 어떠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어떠한 법률행위를 치소할 수 있는 법률을 할 것인지는 입법자 마음인 거죠. 기준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무효와 치소 사이가 쭉 나오잖아요. 자, 무효 원인 중에서 아직 공부 안 한 것들이 있습니다. 안 한 것들은 뒤에 살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치소 원인은 우리가 다 했죠. 제한능력대 법률행위, 차고, 사기, 강박위가, 의사패시. 자, 238페이지 오시면 본격적으로 뭐가 나오죠? 무효가 나옵니다. 자, 무효의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다. 무효의 일반적 효과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화 있죠? 만약에 그 무효 원인이 반사배적에서 무효인 경우에는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습니까? 반환받을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제3자에 대한 무효의 주장이죠. 자, 무효는 원칙이 절대적 무효죠. 따라서 제3자는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적 무효,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의 제3자가 보호되는 무효가 있는데 두 가지밖에 없죠.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두 번째, 통정어의 표시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선의 제3자를 무효의 경우 보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걸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선량하셔가지고 누가 보호를 못 받으면 굉장히 불편하시는데 불편하지 마시고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어의 표시만 예외적으로 선의 제3자를 보호한다. 원칙은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니까 별만 없다면 무효의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이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전했던 겁니다. 자, 한 가지 법률 행위에 대해서 무효 사유와 치소 사유가 두 가지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하거나 치솔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자, 239페이지입니다. 무회의 종류. 1번,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선의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 무효가 절대적 무효인데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선의 제3자를 보호한다. 선의 제3자에게 태양할 수 없는 무효가 상대적 무효가 예외인데 통정어의 표시가와 비지니 의사표시가 있는 거죠. 2번, 당연 무효, 재판상 무효.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당연 무효고요. 재판을 통해서 주장해야지만 무효가 되는 것은 재판상 무효인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민법은 원칙이 당연 무효다. 그 다음에 3번, 전부 무효, 일부 무효죠. 자, 일단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옷가게 가서 상의와 하의, 윗뚜리와 바지 두 개를 샀어요. 근데 윗뚜리에 대한 매매가 무효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아랫뚜리까지 다 무효가 된다. 이러는 거죠. 자, 땅을 샀습니다. 땅을 두 빌치 샀는데 A토지와 B토지를 샀거든요. 근데 B토지에 대한 매매가 무효예요. 그러면 일부가 무효하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A토지까지 싹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A토지와 건물을 샀습니다. A토지와 건물을 산 거죠. 근데 A토지에 대한 매매가 무효예요. 그러면 일부가 무효하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A토지와 건물거래까지 싹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꼭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법조문 읽어볼 거예요. 239페이지에 137조입니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한다. 원칙이 일부가 무효하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인 거죠.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죠.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원칙적으로 윗돌이에 대한 매매가 무효하면 바지 매매까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윗돌이가 없으면 바지만이라도 살 거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만 무효다 바지 거래는 유효한 것. A토지, B토지, B토지가 무효하면 A토지까지 무효인 것이 원칙인데 B토지가 없었더라도 A토지만이란 살 거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A토지에 대한 매매는 유효한 것. 토지와 건물을 거래했는데 토지 거래가 무효면 건물 거래까지 무효인 것이 원칙인데 토지가 없다면 건물만이라도 살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는 일부만 무효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규제 보시면 1번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2번 일부 무효에서 의의가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요건이 나오니까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240회지입니다. 1. 일체성과 분할갈성. 다시 말하면 두 가지 거래를 어떻게 분할할 수 있어야 되고요. 2번 당사자 의사, 가상적 의사죠.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어야 되고요. 효과, 이러한 욕구를 갖추게 되면 일부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거래는 유효가 되는 거죠. 판례가 나옵니다. 판례는 이런 겁니다. 토지 거래가 무효면 원칙이 뭐죠?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이니까 토지 거래가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물만 이전 능계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가 무효이면 원칙이 전부가 무효인 거죠. 이 판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241페이지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